안녕하세요 아 네 코트 형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해물파전님이랑 김덕배님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잘 부탁드려야죠 아 근데 코트님 제가 제가 확실하게 하나 알고 있는데 코트님이 참가하시는 아이언 중에 제일 잘 아세요 아 진짜에요 감사합니다 아이언이 한명이죠 어 한명 참가했어 어 매미가 우는데요 어떤 분의 마이크에서 지금 아 코트님은 아니에요 코트님은 사운드의 황제이기 때문에 절대 코트님일 수 없고 예예예 아 그거 타윤님이세요? 하하하하 타윤님이 오늘 컴퓨터와 마이크 컨디션이 안좋은데 타윤님 컨디션은 최상이라고 합니다 걱정 없어요 매미씨 매미씨 이쪽으로 와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대형님 혹시 미드 네 가능 가능 가능? 가능 오시면 바로킬 가요 고 나이스 플래싱 나이스 탑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미드 미아 미드 미아 가는 중 와아 제가 맞아 드릴게요 가는 중 미드 여기 럭스 럭스까지 럭스까지 고고고고 나이스 차라리 제가 맞아서 아 한개 먹어요 형님 그거 플래시 물약 있어 플래시 없어 물약 먹었어요 나이스 잡아 잡아 킹님 범벅 방탄 방탄 나이스 개굿 주꾸미 주꾸미 미아 확인 사투리 없는데 어 사투리 나왔다 가능 가능 고고고 탑 미아에 나이스 나이스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좋아요 매미님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롤 채팅으로 찾으시면 더 빠를 것 같아요 하하하 네 아 네 하하하 어 호님 갑니다 호님 네 일로 가요 나이스 바탕 개해주고 아 아 와 와 까비까비 좋았어요 바탕 힘들어요 조금만 아니 흠 아 이제 1대스 하셨네 나이스 코트님 네네네 진이 원래 CS 먹기가 좀 힘든 챔피언이거든요 예예 어 너무 CS때문에 탭 누르시면 상처받으시니까 탭은 웬만하면 안 누르는거 추천드릴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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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솔라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저기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아칼리가 아칼리는 암살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원딜이 아 무조건 죽어 아 근데 코트님 예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솔직히 잘하세요 괜찮아 하하하하 정말 긍정적이시네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면목이 없습니다 아이 아니에요 헐 또 있음 망쳤다 걸어보세요 나이스 저거부터 야 이거는 쭈꾸미 쭈꾸미 쭈꾸미부터 쭈꾸미부터 쭈꾸미 각 안나와 쭈꾸미 쭈꾸미 와 칼리 잘하는데 아 아 되게 잘한다 오 잘한다 이팀 이팀 우수 후보구만 오 오케이 우리 작전 알죠 첫번째판에 차라리 비등비등하게 지는거보다 압도적으로 져서 방심시키는게 나아 저를 배나라는 얘기가 좀 있네요 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아 동명 2인이에요 코트님 동명 2인이에요 저 방에 코트님이라고 계세요 비매나 채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거에요 근데 코트님 이 전판에 어 아니다 예예 전판하면서 그 좋았던 점이 그 좋았던 점이죠 마이크 음질이 되게 좋으세요 아 진짜 어 그래서 어 맞아맞아 편안하고 되게 어 마인드 컨트롤이 됐어요 덤박이들 우리 육박이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도 걸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각해서 면목이 없는데 나중에 돈 따로 드릴게요 저 맨락이 되죠 하하하하 아 여기에까지 아니 아니에요 잠깐 잠깐 저희방에서 다음엔 꼭 거신다고 합니다 와谁 좀 보장해도 좋아이면 assim 있죠 저마 쓸 자신 탈진 들었구요 점화가 낫지 않을까요? 점화 들었고요 뭐든 괜찮아요 점화랑 탈진을 두는건 어떨까요? 아 그건 안돼요 그건 너무 창의적이에요 다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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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님 2번편만 6타임 할게요 앞에 앞에 잠자리 있는데 가보실래요? 네? 앞에 잠자리 다형님 이거 가능? 개피거든요 저 이거 W드 6초 고치 맞추면 나이스 어 형님? 이거 오면 오히려 잡음 잡으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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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김레인 어땠어 수나야 좋았어 나 방금 전멸 쓰고 봤어? 야 너 진짜 야 너 이거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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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잡아두세요 인도 나이스 인도 이거 먹을 수 있거든요? 위에 하나 더 있어요 조심 오케이 나이스 어 이거 무조건 나야 돼 이거 돌아보자 형 지금 저 미드가고 있거든요? 이거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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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겨 이겨 이플레드 로테 우와 내려감 저 내려감 악어 내려가요 악어 내려갔어 찰란님 찰란님 이라 이라 가지마세요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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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리신이 나를 있는 맞아줌 맞아줌 오케이 가능 오히려 리신도 가능 오케이 라인 미세요 라인 미세요 아니야 가라 오라 그랬었어 형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오케이 아니야 자이라 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티격태격하지 마세요 어린이들 찰란님 찰란님 이라 이라 가지마세요 아 클레드 왔네 까비 힘은형 저희가 지금 많이 압도하는건 아니라서 아 미안 미안 저랑 같이 어 어 지금 앉아있는게 컴퓨터 의자가 아니고 반성하는 의자 같아요 죄송해요 쏜다 어 나 키워먹으면 안 돼 나 스케일쿨 한 번 더 돌아야됨 아쉽다 어 이거 빠져야돼 빠져야돼 쳤다 쳤다 탈타 줘요 탈타 주세 탈 타주세요 탔어요 나이스 천천히 나이스 야! 나이스 이거 우리가이겼어요 어어 타영님 나이스 개그 파론 나온다 파론으로 어 뭐해! 코트 뭐해! 어 왜 왜왜왜왜 오케이 복합 정비해 지금 당방 복합 정비해 지금 당방 엄마가한테 엄마 묵고샘 묵고샘 초킬만 초킬만 초킬 써보세요 얘들한테 묵고샘 묵고샘 까비 내려와 내려와 코트님 코트님 돌아가졌네 위에 니신 니신 물어 까비 어떻게 내가 가고 있어 아 딜 좋은데 어 갈게 클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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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싱이랑 제넥톤도 있어요 한번더 씹을게요 딜 니트탑이야 천천히 내려가고는 있거든 이거 잡아야돼 잡아야돼 랜딩 빠지고 우리 내려가 아니면 미드 지켜 내려와주세요 이거 빠져야돼 날쌤니 빠지세요 코트님 으앗 으앗 아앗 이제 탈러 왔거든요 아앜 아 아 까비 하하핰 하핰 사이용님 저희 먹어보죠 어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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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레인! 아우 안되겠다 아 구멍 안 켜지네 수보! 수보! 아쉽다 5천개 아 초반에 분위기 좋았는데 뭐라고 형은 무죄라고? 아 그래? 아이 아니지 팀원인데 모두에 모두에 또 잘못이 있다면 모두가 잘못한거고 책자 받을게 있으면 모두가 받는 거지 그러면 다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면 코트님 혹시 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이 저는 그런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예예예 ㅋㅋㅋㅋㅋ